올해 경북지역에서는 19개 국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4일부터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5월에는 김천 ATP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8월에는 영덕에서 국제 중등 축구대회, 9월에는 구미에서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대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19개 대회에 국내부에서 5만여 명의 선수단이 경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